안녕하세요. 이영권입니다. 오늘은 이영권의 공기 세미나 제 15탄이 있는 날입니다. 오늘의 제목은요.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고요. 부재로서 고조선 후예로 잘 사는 법입니다.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민족의 영토가 어디까지일까요? 오늘 신기하게도 제가 역사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재밌겠죠? 역사 얘기 속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찾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밤은요. 30분 일찍 시작할게요. 9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줌과 유튜브로 꼭 찾아오세요. 기다리겠습니다.